노래를 들으면 이게 비트라도 좀 있으면 버틸 만한데 우리 아이가 듣는 사운드는 저 식이색기 밖에 없네 식색이 엄청 좋다 이거 그쵸? 되게 빠르구나 아 그거 엄청 위생적이야 잠깐만 나 양배추 어디 갔는데 아니 살균을 진짜 그리고 물이 쏙 빠져 와 근데 진짜 엄청난 도움이 되고 진짜 엄청난 빠른다 빨라 다 했어 진짜 빠르다 이것만 하니까 아 그만한 사람이 진짜 필요하게 필요하네 어어어 어허허허